안녕하세요. 잼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역시 저도 이 자본주의 앞에서는 이 무릎을 꿇게 되네요 에어소프트 유튜브 생활을 하다가 얼마전에 손오공 왕구를 수입해서 받은 손오공에서 이렇게 다트존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리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너프건이나 이렇게 다트를 쏘는 이런 왕구류라고 할 수 있죠 14세 이상이 가지고 노는 이런 왕구 장난감을 뭐 솔직히 저희 애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인데 뭐 그때 어릴 때 기억도 잘 안나요 너프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무래도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제 유튜버에 놀러 오시는 이런 성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거의 없겠죠 많이 없겠죠 그렇지만 또 이 자본주의니까 제가 또 리뷰를 해야 되겠죠 이 제품은 상당히 제가 처음 받아보고 상당히 조금 재미있을 것 같은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의 머신건이라고 하는 제품이죠 이런 제품이 에어소프트건에 있고요 제일 주위에 저희 서바이벌 팀 멤버가 이거 비비탄총이 나가는 이런 머신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립을 해보고 하면서 이런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게임에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뭐 실제로 게임에 나가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말이 길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다트 그러니까 다트를 발사하는 제품이고요 이 체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신건에 있는 이런 체인이 네 이렇게 총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알이 들어가 있어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구성은 이렇게 본체 그리고 이 체인이 되겠죠 이 체인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너프, 다트, 비비탄을 꼽을 수 있는 여분의 탄암, 탄암집이라고 하죠 탄창 같은 개념의 탄암집이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이 완제품에는 풀사이즈의 총알, 다트존 총알이 30발이 들어가 있어요 30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체인, 이 총알 탄암, 탄알 체인에 30발을 다 장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꼽을 총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다트존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다트를 꼽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다 쓰게 되면은 또 바로바로 여기다 꼽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양쪽에 탄암집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본체 이게 다입니다 구성품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은 전동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A 건전지가 총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이 다트존 제품들은 에어코킹 방식이라고 하죠 당기고 쏘는 방식이 아닌 전동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머신관 같은 경우는 이 앞이 발사를 할 때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상당히 이쁘죠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하는 이 구멍으로 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다트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있는 큰 구멍으로 발사가 되고요 이 회전하는 이 부분들은 그냥 데코레이션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AA 배터리가 총 6개가 들어가고요 실제로 전동의 형태로 발사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의 손잡이라고 하죠 손잡이를 찾게 되면 버튼이 총 2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버튼과 위쪽 버튼인데 아래쪽 버튼은 이 안에 있는 모터를 감아서 발사하기 위한 에어를 채우는 방식 안에 있는 이런 식으로 모터가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이 위에 있는 스위치가 바로 이 이쪽에 있는 이 도르래를 움직이게 되죠 도르래를 움직여서 이 체인을 돌려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구멍으로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발사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눌러야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버튼만 이렇게 눌러지지가 않아요 무조건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같이 눌러야 발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실수로 이것만 발사해서 BB탄이 발사되는 경우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체인을 꼽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인을 꼽는 방식은 이 상부에 있는 이 레버 레버죠 탄창, 탄알집 덮개를 이 레버를 뒤로 눌러서 여시면 되고요 열면 되고 앞쪽으로 이 레버를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걸게 됩니다 걸게 되고 양쪽으로는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탄알집에 이런 식으로 걸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걸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덮으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손잡이를 뒤쪽에 이렇게 잡고 앞쪽에 손잡이를 이렇게 같이 잡을 수가 있고요 이 손잡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뒤에 있는 이 빨간색 버튼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 앞을 잡게 되면은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마땅히 잡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잡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꽂아서 쓰시는 거 권장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쓰시는 거 그러면은 한번 격발을 한번 해 볼까요? 이 상태로 이렇게 모터를 채운다고 했죠? 모터를 채운 다음에 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꼽아야 됩니다 이걸 맞고 다시 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 걸렸네요 또 재미 걸렸네요 이게 음 제가 이거는 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발 발사가 끝났습니다 탄알집에 탄을 채울 때 이런 식으로 한 발씩 한 발씩 탄을 채우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탄을 딱 맞춰서 이렇게 꽉꽉 채우십시오 이렇게 꽉 눌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음 요 탄이 살짝 튀어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전동 형태로 발사가 되다가 중간에 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움직이면서 이 그 구멍에 들어가서 발사가 되는 형태다 보니까 중간에 이 다트존에 이 총알이 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꼽아 주시고요 다 꼽아서 이 우리가 총에 장착을 할 때도 잼이 안 걸리게끔 앞에 간격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격발을 여러 번 해 봤는데 상당히 잼이 좀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총알을 제가 다트존 손오공에서 여분으로 보내준 한 박스가 더 있어서 일단 좀 다 채우도록 할게요 좀 뭐 채워놔야 좀 이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 수 없는 연령대 좀 위험 안전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트존 제품 중에서 뭐 맥스 제품들 뭐 MK2 이런 조금 고학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서 실제로 탄소기라든지 나가는게 이렇게 직진성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쫙 퍼지면서 나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학년들이 갖고 놀아도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같이 어른이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같은 사람도 상당히 가지고 놀기 재밌는 제품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서바이벌 팀에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 요즘 여건이 안 돼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좀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희 팀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이 총을 가지고 아주 그 아픈 비비탄을 맞아가면서 한번 적진에 돌격을 해서 한번 쫙 이렇게 연사를 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트존에서 출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브이 트윈이라는 머신건 제품을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저희집에 이 제품을 가지고 놀 만한 친구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 제품은 제가 구독자 추첨을 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제 구독자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제 주변에 또는 제가 아시는 분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서바이벌 팀에 유부남 분들께 선물을 드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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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